자식이 생긴 부부 옛날 어떤 동네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령스럽다는 셈에 가서 매일같이 치성을 드렸습니다. 용왕님,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하여 주세요. 아이가 없으니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기를 석 달하고도 열흘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회오리 바람이 불며 뇌성 병력이 쳤습니다. 이때 부부는 방 안에서 비가 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총각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아 사람이 다쳤네 어서 가봅시다. 부부는 달려가 쓰러져 있는 총각을 방으로 옮겨와 간호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총각이 깨어났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소? 하여간 집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총각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막내 아들이오.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이렇게 변을 당했구려. 원래 하늘의 구름을 딛고 사는데 천둥 벼락 때문에 구름이 갈라지면서 떨어져 버린 것이오. 다행히 당신들 덕분에 살아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그래서 내가 감사의 뜻으로 당신들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어서 말을 하여보오. 부부는 자식 하나 낳기가 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옥황상제의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부부에게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자고 하였어요. 이렇게 하여 이들 부부는 하늘나라 왕자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왕자는 옥황상자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인간 세상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였는데 저들 마음 쉬고 온 내외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 생명에 보답을 하여 주소서. 그러자 옥황상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자식 두기를 소원한다 하옵니다. 이리하여 옥황상제는 사람들의 운명이 적혀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수명, 재산, 자손, 출세 등등이 실려있는 책인데 너희들을 보니 자식이 하나도 없다며 팔자의 자식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재산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부는 기가 막혔어요. 자식도 없고 복도 없다면 저희는 무엇하러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말하자 옥황상제가 빙글에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 부부의 고운 마음씨가 가상하니 없는 복도 만들어보고 없는 자식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벽에 걸린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빨간 보자기 하나는 까만 보자기였어요. 까만 보자기를 뒤집어 보니까 먼지만 나왔는데 빨간 보자기 속에는 엽전이 한 입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주머니인데 너희 부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내 특별히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면 당분간은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너희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애 이름은 동진이라고 할 것이니 동진이를 잘 길러서 그 애에게 재산을 돌려주거라. 부부는 옥황상제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나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즉시 주머니를 열어보니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쓰고 다시 열어보니까 또 돈이 있었습니다. 열면 돈 열면 돈 이리하여 부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집도 크게 짓고 종도 많이 부리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언제든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며 자기들은 재산을 늘려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누구든지 집에 와서 딱 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재산 임자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주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여자가 대문간에 와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즉시 달려가 거지 여자를 방 안에 들여서 간호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기 직전이었어요. 이들 내외가 돕지 않았더라면 여인은 추위 속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지 여인은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 거지 산모도 몸이 다 낳았어요. 몸이 낳고 봄이 되어 거지 여자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자 부부는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여인은 다른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돌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오나 아기를 데리고 가서 살처지가 아니니 아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데리고 다녀보았자 거지 자식이라고 서른만 받을 테고 저도 또 남편을 찾아 나서야 하니 두 분이 맡아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이야 이 이름은 그러면서 거지 여인은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동진이 동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애 아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지으라고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애 아비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나 할지 제가 만약 영영 오지 못하면 댁에서 동진이를 아들로 거두어 주십시오. 진자식이라고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죽고 나면 찾을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거지 여인은 울먹이면서 말을 마치고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 뒤돌아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거지 여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부는 이 아이를 자기네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나중에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답니다. 포배를 얻은 임금 옛날 옛날에 중국의 어떤 임금이 살았는데 늙지 않기를 소원하고 세계에서 제일 값진 보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오래 사는 약과 제일 가는 보배를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그런 것을 선택 구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닌가요? 하루는 임금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이런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 중에서 용감하고 슬기로운 자가 나를 위해 조선에 건너가서 불로초와 전하 보배를 구해올 수 없겠느냐? 물론 자원에서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같이 넓은 땅에도 없는 불로초가 조선인들 있겠나요? 그러니 가나마나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동방의 나라 조선은 경치가 아름답고 인심이 후한 나라임으로 반드시 이러한 보물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서는 신하가 없자 나중에는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서 용감하고 세계로운 몇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에 건너가서 불로초와 천하 보물을 구해오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하들아 부디 조선에 건너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구해오너라. 기한은 넉넉하게 주겠다. 십 년 안에 꼭 찾아오너라. 예, 목숨을 바쳐서라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다. 그러나 십 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대신 여기에 있는 너희들 가족과 동료 친구들에게 큰 벌을 주겠다. 중국의 신하들은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서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며 불로초를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중국의 신하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십 년 기한을 다 채우게 되었어요. 그 오랜 세월에 불로초도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단 말일까요?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헛되이 십 년 세월을 보내서 머리만 하얗게 세어버렸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십 년이 다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네. 이제 우리의 기운은 다 떨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버렸네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순박하고 슬기롭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슬기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중국의 신하는 조선의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현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요. 불로초란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은 조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로초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매일 먹는 쌀이 아니겠습니까? 쌀은 논에 심으면 싹이 나지 않으나 쌀 이전의 벼는 싹이 나니까 벼가 바로 불로초 같은 것이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벼 말고는 이 세상에 불로초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고생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인삼이다, 녹용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불로장수할 약을 구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밥보다 나은 불로장수약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가까이 있는 것이므로 밥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조선의 현인이 하는 말 들은 중국 신하들은 큰절을 올려 사례를 하고 논에 가서 벼 이삭을 세 개씩 꺾어 오기로 하였습니다. 벼 이삭에서 벼 나다를 떨어낸 다음에 좋은 종이에 쌌습니다. 한 겹을 싸고 세 겹을 싸고 네 겹 다섯 겹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겹을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이제 백 겹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가지만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에 싣고 황해를 건너 중국에 도착했어요. 신하들이 성공하여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임금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검던머리가 하얗게 되다니 얼마나 고생하였느냐. 예 구해왔느냐. 구해왔습니다. 신하들은 명령을 받들어 그 덩어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조심 정성들여 풀어갔어요. 한 겹을 풀고 두 겹을 풀고 세 겹을 풀고 풀고 또 풀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다. 배가 고프니 밥을 먹고 다시 풀거라.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풀었습니다. 풀고 풀어서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바가지만 하던 불로초 덩어리가 아주 조그맣게 되었어요. 풀어갈수록 호기심이 늘어난 사람들은 마지막에 나타날 불로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넘기는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조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싼 것을 풀었어요. 그러자 모두들 놀랐습니다. 저것이 불로초라니. 실망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임금도 놀라고 실망하였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신하들을 그윽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조금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훌륭한 나의 신하들이다. 이 세상에 불로초는 없다. 임금 한 사람만 불로장생하면 무엇 하겠는가. 온 백성이 불로장생을 다같이 누려야지. 왕이라고 해서 산삼이나 녹용을 매일 먹을 수는 없고 더구나 온 백성이 먹을 수는 없다. 불로초라는 것은 없어도 불로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왔구나. 저 벼야말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임을 내가 이제야 똑바로 알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더웅 농사에 힘쓰고 곡식 나달 하나라도 아끼라고 명령하여라. 임금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또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으로 천하 보배를 구하러 갔던 신하들도 무사히 성공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허허 오늘은 기쁜 날이구나. 어서 들라고 하여라. 임금은 천하 보배를 구해온 신하들을 위로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무사히 돌아와서 반갑구나. 조선에는 보배가 많다더니 과연 보배가 많더냐. 예 십 년 동안 찾아다녀서 가까스로 구하여 왔습니다. 어디 보자. 임금은 신하들에게 조선에서 가져온 천하 보배 덩어리를 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천하 보배도 크기가 불로초 덩어리만 한데 겹겹이 싼 것마저 같았습니다. 허허 천하 보배니까 소중히 쌌구나. 어서 풀어라. 한 겹을 풀고 두 겹을 풀고 쉰 겹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풀도록 하자. 저녁을 먹고 나서 풀어 갔습니다. 여든 겹 아흔 겹 아흔 아홉 겹 바가지만 하던 천하 보배 덩어리는 이제 은행 할 만 하였습니다. 금일까 진주일까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니 아닐 것이고 호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까지 점을 쳤습니다. 아 모두들 놀랐어요? 저것이 천하 보배라니 실망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임금도 놀라고 실망하였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신하들을 그윽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신하들은 보아라. 천하 보배라고 해서 조선에서 10년 만에 구해온 것이 종이 한 장이다. 이 문종이 하나가 천하 보배라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종이에 글자가 쓰여있으니 영의정은 읽어보아라. 영의정은 임금손에서 천하 보배인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사람인 부지런할 큰 건강할 건 화목할 화 이렇게 모두 잘 아는 네 글자였습니다. 힘든 글자도 아니었어요? 임금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천하 보배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것은 백성이다. 백성이 없는데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백성을 다스리려면 인재가 있어야 한다. 인재가 없는데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람 인자의 뜻이다. 그 다음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근자를 쓴 것이다. 온 백성이 노력하면 사람마다 부자가 되고 나라도 부강해질 것이다. 또 돈만 있으면 뭘 하는가. 백성이 건강하고 임금도 건강해야 나라도 튼튼하지. 병이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주가 있고 노력하며 금면하고 부강하여도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공등탑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모두 살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종이에 쓰인 글자를 보고 비로소 이보다 값진 천하 보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 각 개인이나 나라도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임금은 천하 보배를 구해온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십 년 만에 저것을 더듣하였으니 장하다. 금보다도 옥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누가 이 보배를 가르쳐 주더냐. 조선은 우리나라보다 땅은 좁지만 백성들의 인심이 후하고 슬기로 도왔습니다. 조선에서 제일가는 현인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산이나 바다나 어디든지 다 헤매고 다녔으나 천하 보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제일가는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음 조선을 야뽀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나라를 존경하고 영원히 우리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조선의 현인이야말로 우리 신하의 고민을 덜어주었으니 상금을 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불로초와 천하 보배를 얻은 중국의 임금은 그 후에 훌륭한 정치를 하고 조선인의 지혜를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산신령이 도와준 아내 옛날 어느 곳에 젊은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인의 건강하던 남편이 차차 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더니 그만 문둔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은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부인을 퍽 동정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으로 다시 시집을 가라는 사람까지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요? 그럴수록 부인은 반드시 내 손으로 남편의 병을 낫게 하리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기저기 물어서 좋은 약도 써보고 무당에게 가서 굳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남편에게 좋다는 약이나 용한 의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산실형처럼 수염이 하얗게 자란 노인이 그 집에 들러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려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저 산속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보면 큰 송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 말고 그 송장의 다리 하나를 뚝 떼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오시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돌아보거나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 어려운 일을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부인은 그 노인에게 큰 절을 하고 나서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들어가서 큰 무덤을 손으로 팠습니다. 밤새가 울었어요.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짐승 짐승 소리가 가슴이 서늘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리겠다는 한 마음에서 그런 것에는 아랑곳없이 무덤만 파내려 갔습니다. 한참 파내려 갔더니 무엇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큼직한 관이었어요. 관을 간신히 벗기고 나니까 커다란 송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구나 한 다리를 뚝 떼어내라고 했지. 부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한 다리를 뚝 떼었습니다.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면 되는데 누가 부인의 발목을 덥석 잡더니 큰 소리로 누가 내 다리를 떼가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발을 빼서 도망쳤습니다. 내 다리 내 다리를 내놓아라 큰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달렸어요. 그 송장은 뒤따라 오지 않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내 다리 내놓아라 정신없이 달려온 부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송장 다리를 솟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온몸이 축축히 젖었어요. 그래도 약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의 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약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약맛이 좋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 부인은 뜬 눈으로 남편 옆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여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신기하구려 내 몸이 가뿐하오 병이 다 나은 것 같소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낫겠는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인이 보아도 얼굴 모습이 밤사이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부인은 혼자 어쩌녁에 갔던 무덤을 찾아갔어요. 과연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관을 열어 송장을 꺼내었는데 이렇게만 팠을까?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큰 산삼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삼 한쪽 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산삼이 어쩌녁의 사건을 말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어쩌녁에 내가 만난 송장은 산삼이었구나 이것마저 해서 약을 해드려야겠다. 나머지 산삼까지 먹은 남편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남편은 부인에게 치사를 하면서 약을 가르쳐준 백발 노인을 찾았으나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 어르신은 산신령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성이 지극한 당신을 도와주셨나 보 이제 병이 나았으니 신령님을 잘 섬기며 살아봅시다. 그동안 당신 고생이 많았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부부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죄를 숨긴 원님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생기기도 잘생긴 종각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빛내보려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았고 또 그날은 달밤이 밝아서 밤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어요. 가다가 보니 오래된 절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절 마당에 어떤 할머니가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저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총각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샌 분이었는데 허리에는 주머니가 둘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주머니에서는 청실이 나오고 다른 주머니에서는 홍실이 나왔습니다. 총각이 옆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가느다랗게 노래를 부르면서 청실 한 가닥과 홍실 한 가닥을 서로 묶은 다음에 옆에 있는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쉬지 않고 청실과 홍실을 묶고 있었어요. 총각은 이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무엇을 무엇을 하십니까 이 밤중에 나는 중매신이야. 달밤에 남자하고 여자가 시집장가가서 부부가 되어 잘 살라고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신이야. 달밤에 인연을 맺어준다고 해서 월하노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이 청실은 남자고 저 홍실은 여자. 그래서 내가 청실과 홍실을 묶어두면 그 두 사람은 커서 짝이 되거든. 할머니 할머니가 그런다고 다 만나서 부부가 됩니까?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묶은대로 살게 마련이야. 이것이 운명이야.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도망가더라도 반드시 따라 붙어서 인연이 맺어진단 말일세. 너무하시는데요. 서로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시를 묶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 할머니 마음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면 죄짝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기다려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총각은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기울고 날이 새 무렵에 할머니는 청실 하나를 뽑고 홍실 하나를 뽑더니 꽁꽁 묶으면서 자네의 작은 아직 어린애 구먼 날이 밝거든 가던 길로 곧장 십리쯤 가게 가다가 보면 시장이 나올 것이네. 그 시장 통을 들어서면 해장국집이 있을 주인 여자가 밖에 걸린 기미나는 가마소트로 해장국을 풀어 나올 것일세. 그 여자의 등에 엎여서 색색 잠을 자는 어린 계집애가 자네 짝이 될 사람이네. 총각은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 자기들 여자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벼슬아치 딸도 아니고 국밥집 딸이라니요? 더구나 자기는 당장 장가를 갈 나이인데 그 어린애가 언제 커서 신부가 된단 말입니까? 워라노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데 그래서 합격하면 이내 장가를 갈 것인데 어찌 그런 애와 혼인을 하겠습니까?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어. 금방 내 말 못 들었나? 날이 밝자 총각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짝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가난한 집 어린애라는데 놀랐습니다. 나는 운명에 도전할 거야. 어린 것이 언제 커서 내 색시가 된단 말이야? 그 애만 없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총각은 시장에 가서 시퍼렁 칼을 하나 샀습니다. 칼을 품에 품고 시장 통에 주막집 겸 해장국집을 찾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늙수구레한 여인이 등에 어린애를 하나 업고 해장국을 풀어 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애는 계집애가 틀림없는데 누런코가 들락거리는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워라노인의 말이 참말이구나. 그렇다면? 총각은 다가가서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잠자고 있는 어린애를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총각은 도망쳤습니다. 그 어린 것 한테는 안됐지만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나는 운명에 도전한 거야. 총각은 그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를 보아 거뜬히 합격하여 어느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장거를 가볼까?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보았더니 잘생긴 총각 원님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님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장가던 첫날밤에 멀쩡하던 신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이 신부는 3일을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새 장가를 갔어요. 그러나 그 색시도 열흘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원님만이 아니었어요. 딸을 좋은데 시집 보냈다고 기뻐하던 신부 집안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새집이나 울음소리에 잠긴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저 원님에게 시집간 여자는 다 죽는단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귀신이 장난을 하는가 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원님은 몇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장가 말이 있었는데 혼인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정원한 처녀가 갑자기 병에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원님은 정원을 바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부감은 바로 살아났습니다.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나에게 시집 온 여자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을까? 심지어 오겠다는 말만 있어도 탈이 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생각이 난다 그 달밤에 만난 워라노인 원망스러워라 왜 나에게 이런 슬픈 부부 인연을 만들어주었을까 그 어린 계집애는 나한테 죽었으니 그러면 나는 영영 장가를 못 간단 말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나이가 마흔이 가깝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그저 고을 다스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나이가 들도록 혼자 살았어요. 그러나 차츰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0년 가까운 호라비 생활을 했으니 다시 한번 중매를 부탁해보자. 그저 병신이라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지질이 가난해도 좋으니 목숨만 긴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부하에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얼마 후에 혼사한 말이 있었어요. 저녀는 아무래도 좋으니 명이 길어서 죽지는 않으면 좋겠소. 이리하여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원님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두려웠습니다. 저 신부도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 때문에 애매한 목숨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신부가 죽지만 않는다면 평생 끔찍히 사랑해 주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첫날 밤 촛불 아래 다소곳이 머리를 속이고 있는 신부는 보면 볼수록 예뻤습니다. 나는 저렇게 예쁜 게 싫은데 나이가 마흔이 된 나에게 저 신부는 이제 겨우 스무 살 정도 그리고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너무 과분하구나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다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신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어찌 되어 이런 얼굴이 되었을까요? 신부의 얼굴 얼굴 한쪽에는 이마에서 얼굴 아래까지 긴 칼자국이 나있고 눈 하나는 멀었습니다. 얼굴 한쪽은 천하미인인데 다른 쪽은 놀랍게도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했어요. 원님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얼굴이 되었소? 안심하시오. 얼굴이 이렇다고 내가 버리지는 않겠소. 아니 그럴수록 더욱 사랑할 것이니. 어서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신부는 고운 목소리로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대감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고 따라서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나이든 몸종이 없고 한밤중에 도주를 하여 어떤 깊은 산골 시장통에 가서 해장국 장사를 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두 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버지를 해친 악당이 보낸 자객 같은 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져 상처를 치료한 후에 여기저기 피해다니다가 이번에 원님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에게 시집 오면 다 죽는다고 하였지만 저는 어려서 죽을 액땜을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워라노인이 가르쳐준 그 어린애가 바로 눈앞에 있는 신부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찌른 것은 운명에 도전하려고 한 것이며 그때 그 어린 계집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눈앞에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원님은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뭉클하구려 당신을 칼로 찌른 그 자객을 원망하지 않으시오. 처음에는 원망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언젠가 그 사람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요.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오. 예, 이미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보다 원님같이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사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흉이 있어서 저는 몇 번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혈육은 저 하나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흉터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제 친구들은 전쟁통에 적군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관리에게 끌려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 얼굴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원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보다 마음 먹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여 제발 죽지만 마오 나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이 걱정이오. 우리들이 만난 것이 운명이라면 이제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랑인 원님은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뭐라고 속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저 아까보다 더 힘주어 신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때는 휘영청 밝은 밤 이었어요. 달빛에 가로질러서 노래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자기가 그 범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죄를 닦는 마음으로 마음씨 곱고 영리한 신부를 극진히 위하며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송아지와 형제 옛날 어떤 산골에 형제 두 사람이 송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기르려면 말귀를 알아듣게 해야 한다. 먼저 쟁기지를 가르쳐야 할 테니 송아지를 끌고 밭에 나가자. 그래서 하루는 형제가 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밭을 갈았습니다. 형이 송아지를 끌고 아우가 뒤에서 쟁기를 붙들고 보습으로 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송아지 곱비를 붙들었으니 동생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랴 하고 보통 사람이 소 부리듯 하려니까 앞에 형님이 있지 않겠어요? 마치 동생이 형님을 서로 대하는 셈이니까 곤란하였다는 말입니다. 형님 쪼개되고 이랴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생각해 낸 것이 형님 이리로 가이소 형님 저리로 가이소 였습니다. 이렇게 형님 이리로 형님 저리로 하면서 온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송아지가 형님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송아지에게 밭 가는 훈련을 잘 시켰기에 형제는 만족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후 아우 혼자 송아지를 데리고 삶 비탈에 있는 밭을 갈게 되었는데 아무리 이랴 하고 소리를 질러도 송아지가 끄떡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바보 송아지가 있나 싶어서 이 멍텅구리 바보야 미련퉁이야 제발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 하고 호통을 쳐도 때리고 발로 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송아지야 이랴 저랴 내가 평생 들은 말인데 하고 화가 나서 하루 내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송아지가 언제 이랴 저랴 하는 소리를 듣고 일을 했나요? 기껏 들은 말이라고는 형님 이리로 가이소 형님 저리로 가이소 하는 소리 뿐이었지요. 이랴 저랴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지라 송아지 또한 답답할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랴하고 저랴을 언제 가르쳐 주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나 도대체 이랴 저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가든 마든 할 것인데 마침내 동생이 이전의 형님과 바깔던 생각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러보았습니다. 형님 그러자 그제야 송아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웬일이냐는 두루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이리로 가이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송아지가 신통하게도 말을 잘 들었습니다. 동생은 반갑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놈의 송아지가 평생 우리 형님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형이 동생이 송아지를 잘 부린다고 하기에 한번 밭에 나와서 보니까 형님 이리로 가이소 형님 저리로 가이소 하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정작 형님은 차마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에헴 하고 형님 행세를 하는 송아지를 보고 헛기침만 하였답니다. 떡 떡 먹고 체한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루 내내 걸었더니 기진맥진인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한다? 하면서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휘저고 지나갔습니다. 에라 저 바삐가는 용감이나 따라가보자 보아하니 의원 같구나 내가 조수인 척 하고 따라가서 대접이나 받아볼까 하고 뒤따라 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부잣집 아들이 아파서 달려가는 판이었어요. 따라가던 사람은 우선 어떻게 돌아가나 사정이나 알아보려고 대문 밖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의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내 실력으로는 알기 어려운 병입니다. 환자가 숨이 쾅 막히고 손에 맥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무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의원이 잘만 하면 따라 들어가서 밥이나 좀 얻어먹을까 하였는데 의원이 아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이 말하니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의원은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때 그 사람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맥이 안 뛴다? 그것은 떡 먹고 체한 것이 아닐까? 나도 전에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옳아 알았다 내가 의원 행세를 해보자. 그래서 상큼 대문을 들어서면서 소리 쳤습니다. 여기 의원이 왔다. 어서 모셔라. 그러자 집안에서 사람이 우르르 나오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허 보면 모르시나 아까 영감을 가르친 선생이 나란 말씀이오. 떡 들어가서 맥을 좀 보자는데 말이 많구먼. 그러다가 시간이 가서 아이가 죽을라. 그 사람은 떡과 맥에 특히 힘을 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이 어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떡 맥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묻지 말고 어서 아이 있는 대로 안내하시오. 맥이나 봅시다. 떡 맥을 봅시다. 그러면서 아이 손을 들어 맥을 보았습니다. 과연 맥이 잘 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떡에 체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여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의원이 참 용하구먼. 떡 맥이라지 않아? 떡 맥? 떡 먹고 체했다고 맥을 본다는 거야. 이해가 아까 떡을 먹었지 않아? 물도 안 먹고 말이야. 그래 떡에 체한 것이야. 그런데 저 의원이 바로 알고 떡 맥이라 하네. 참 신기하지? 들어보니 떡에 체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툭 잘라서 시원스럽게 말했습니다. 음, 떡 맥이라. 그늘 날 뻔하였구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넙죽 절을 나면서 예, 이 아이가 아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시장하다고 하면서 떡을 급히 먹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봅니다. 떡 맥도 잘도 보십니다. 참, 아까 그 용하다는 의원도 못 알아본 떡 맥을 잘도 보십니다. 하고 칭찬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큰 소리로 고통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멋들라십니까? 아픈 사람 맥을 짚어 원인을 알았으니 약을 써야 하지 않소. 당장 약을 지어 달라고 하지 않고 한가하게 떠들고만 있단 말이오. 그게 아닙니다. 워낙 용하시기에. 그럼 처음에는 내 실력을 의심하였다는 말이오. 떡 맥 하나 못 보고 내가 어찌 여기를 찾아왔겠소. 아까 그 의원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내가 뒤따라왔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병증세도 모르고 가기에 내가 떡 들어선 것이었소. 어쩐지 당당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아픈 아이의 숨이 꼴깍 넘어갈라. 어서어서 서둘러요. 사람들은 잘못을 사과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라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이니 우선 병풍을 가져다가 여기에 두르시오. 그리고 다 나가 있으면 내가 방문을 걸어잠그고 약을 지어주겠소. 이렇게 지시하니까 다들 순순히 따랐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지금 약 재료가 이 사람에게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물 안 먹고 떡에 취한 사람은 토해내는 것이 제일이거든. 그럼 토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좋은 약을 지어야지. 하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벗어낼 훌훌 벗어버렸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여름철에 발이 오죽 아팠겠어요. 먼저 발을 편하게 하고 나서 약을 지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때를 벗기더니 엄지와 검지로 대충 뭉쳐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비벼서 영락 없이 아주 동글동글한 환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한약방에서 지어온 알약 같았어요. 이런 것을 여러 개 만들었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엄숙하게 이 환약 제조 작업을 마치고 나서 환자 입을 벌리고 그것을 털어 넣었습니다. 넣을 때 그동안 씻지 아니한 커다란 손가락을 아이 입안 깊숙이 혓불이를 건드리면서 집어넣어 휘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으켜 앉히더니 등을 툭툭 쳤어요. 그러자 악하면서 금방 목에 걸린 송편이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떡에 체한 것이 완연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용하십니다. 그러는 판에 한 넉 살 좋은 이웃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원님 나중이라도 떡 먹고 체한 사람을 고칠 수 있게 약을 좀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식이 죽는다 산다 야단인데 이 중대한 판에 약을 나누어 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것이 경우에 맞는 소리요. 떡 먹고 체한 후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지. 떡을 먹으려면 먼저 심호흡을 하여 공기문을 여는데 이것은 몰래 먹지 않는다는 떳떳함이고 다음에 물을 한 모금 마셔서 물문을 여는데 이때 김치국이면 더욱 좋고 다음에 떡을 조금 떼어서 조상님과 하늘과 땅, 떡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문을 연 후에 조금씩 꼭꼭 씹어 먹으면 떡 문이 저절로 열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요. 알겠소. 이러자 이 떡맥 의원의 말씀이 하도 이치에 맞는지라 다들 순종하여 예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하는 의원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는 의원이 훌륭한 법 다들 조심하시오. 내가 지은 약은 매우 신비로워서 약제를 가르쳐 주어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짓기가 어려워서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예방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튿날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쉬고 치료비의 노자까지 받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중과 구두쇠 옛날 어떤 곳에 중이라면 원수로 아는 구두쇠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구두쇠는 중이라면 천하제일의 원수를 만난 듯 먼저 때리고 치고 매달고 보는 매우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길 가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면 넉넉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가는 법이었는데 이 구두쇠에게는 말도 건네기 전에 쫓겨나는 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무서운 구두쇠 부자집에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 하나가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허 우리 집 가풍도 못 들으셨나 어찌 천연덕스럽게 시주를 달라고 찾아오는가 아니 이 댁 가풍이 무엇이기예요 저는 시주만 얻으면 그만이지 이 댁 가풍이나 가운은 알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 이 중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하네 그런 말을 아껴야 기운이 덜 빠지고 그래야 밥을 적게 먹고 그래야 시주를 적게 다녀도 되는 법인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 가풍을 모른다니 얘들아 어서 나와서 가풍을 보여라 이렇게 자식들을 부르니 자식들 여럿이 빗자루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매질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동냥을 안 주면 쪽박이나 깨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숫제 쪽박 깨기가 아니라 몽둥이를 깨려고 달려드는 판입니다. 혼자 몸으로 중이 어찌할까요? 고스란히 얻어맞고 끙끙 알았습니다. 이때 부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시즈오는 중을 가족이 합심하여 때리는 것이 우리 집 가풍이며 가온이라는 거다. 이제 실감이 날 거다.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금방 끙끙 앓던 중이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가풍 하나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댁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저를 따라오시면 애군을 물리치고 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절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 그러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가 잘못하였구만요. 어서 여기 시조자루에 쌀 한 대만 담아드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을 따라서 집을 나섰어요. 중은 감정도 없는지 모두 용서하였는지 부자를 탓하지 않고 태연히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는 매를 맞은 중이 해코지나 앙가품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만 부자는 무조건 뒤따라 가는 것이었어요. 멍 길을 함께 걸어온 중과 부자는 하루 저녁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밥도 많이 먹은 데다가 중은 가짜 중인지 막거리를 시켜서 부자하고 권커니 작거니 실컷 먹었습니다. 둘 다 곤드레 만드레 드르렁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음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부자는 같이 자던 중을 찾았습니다. 중이 어디 갔나? 어디 세수하러 갔나? 아니 내 갓이 어디 갔지? 내 옷은 어디 가고?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가 홀랑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양반 복장은 어디 가고 어느새 중의 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손에는 염주가 걸쳐있고 한쪽 어깨에는 시주 자루가 있었습니다. 상투 틀고 도포 입은 부자 양반은 어디 갔을까요? 이게 누구야? 내가 어디 갔어? 나는 어디 가고 중이 여기 있나? 그럼 내가 원래 중이었던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후다닥 나오다가 밥값하고 방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불량한 중이라고 주막 주인에게서 매를 맞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들어서니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일까요? 부자의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질러댔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갔고 중이 또 왔다. 아마 아버지를 잡아두고 다시 우리 집을 헤아러 온 모양이다.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가 세우신 가풍에 따라 먼저 중을 치고 보지요. 아버지 소식을 알려면 때려야지요. 하면서 달려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오 너희 아비라고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저 맞는 수밖에요. 나중에야 사실이 드러나서 식구들이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이때 중이 나타나자 부자네 식구가 다 엎드렸어요. 제발 죄를 짓지 마시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만큼 자신도 도로 받는답니다. 중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 가족, 진짜 보물, 보석 등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보배를 얻은 임금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보물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중 하나였지요. 진정한 보물은 멀리서 찾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진정한 보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